자 전투 어렵다..고 생각하는 제가 전투를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죠 일단 어.. 보호마법을 다 걸어야겠죠? 그리고 뜰자리 없는 애들이랑 구석구석에 처박혀있어 음..나..나 혼자.. 민스크랑 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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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즈카트 바로 지금? 자.. 오케이 I'll do it. I will do my best. It shall be. On my honor. Consider it. Yes, I will do my best. Speak. Jump on my sword while you can even. I won't be as gentle. Gotcha. What can I do? Yes. Ready and willing. Good to go. Go. Good to go. Well, I'll do it. I'll do it. I'll do it. I'll do it. 어떡. 아마. 라리스. 자우. 뭐 이렇게 어려워. 헌터. 아이 좋다 이름. 헌터. 헌터. 얼마좋아. 아마. 그냥, 헌터. 프리스트. 쌍수. 비홀더. 나가. 서큐버스. 얼마좋아. 자 쏘기 시작하구요 벌레 쏘고 나는 우와 아니 뭐 맞았는데 다 풀렸냐 아니 뭘 맞았는데 다 풀렸지 다 풀렸어요 하이브마드가 중상피기를 겁나게 많이 썼는데 다 풀렸냐 다 풀렸냐 다 풀렸냐 다 풀렸냐 다 풀렸냐 그 업저레이션도 어떻게 하지 못하나보네 마법 면역도 다 풀렸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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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가 다 풀렸냐 다 풀렸냐 얼굴 하나? 아니 종류가 없다고? 6레벨 짜는데 어떻게 어 그래 자 해봐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쟤 붙여주세요 제가 아마도 쌍수로 가야될 것 같아요 민스크가 드디어 쌍수를 아 이거 양성검이었어? 아 이것도 양성검이야? 아니잖아 아 이것때문에 아들짓때문에 오는구나 아 맹거바달로 힘들고 어 우와 나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오오 뭐지 오오오 탓 잠깐만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비홀더의 눈은 뭘로든 못맞나? 어떤것으로든 못맞나? 아 그런것 같기도하고 꽤네 꽤네와서오세요 비홀더의 저거는 자 일단 블록 버프걸이가 귀찮다 자 가속 가속 瑞오리 저 중상 저건 어떻게 맞지 저지? 막을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갑자기 엄청 늘어났네? 갑자기 엄청 늘어났네? 어떻게 막아야될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? 일단 저장하고 싸워봐 어어어어어 죽여 아아 저 비홀더 비홀더 때문에 그래 좋은 방패 너 먼저가서 뭐하냐 일단 자 귀여운 방패 야 뭐해 안싸고 싸 오호어 자 공기 공기 하트 스페르 이야아 대박이야 대박 어 마법이 안 통해! 와... 힘들어요... 나 이걸 왜 맞았냐? 예... 쉽지 않죠 이따 일로 와봐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... 쟤 때문에 제한된 소원도 안 되는구나? 야...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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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수가 잠깐만 저기다가 해골항정 깔아놓자 너도 해골항정 예능 없네? 너도 해골항정 예능 없네? 인쇄자스 다 해 죽이고 뭣도 해 죽어 비홀더고터 찍어 비홀더고터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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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음... 혼란? 혼란 같은거 안걸리지? 뭐지? 포비었나? 야어어어 이제 상처를 안입었어 대박이다 대박 진짜 잠깐만 이펙트가 없어요 마법의 무슨 인문들인가 다? 마법으로 안 맞는데? 좀 더 어 예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 같고 오우 울리자 거울거지 아이 귀여우는 판매 쓰고서 앞으로 나갈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휴 아휴 이 무지개를 어떻게 해 그것을 무엇을 할지 네 손굴링 하락을 하고 네 손굴링 하락 시키고 네 손굴링 하락 시키고 이거 쓰고 넌 bedale 너는 감속을 때리고 너는 어 어...이 화살이 쓸모가 없는 화살 같아요 아 뭐야 너는 때려 얘부터 때려 헌터부터 나는 감정중 때리고요 자 자 한 번 더 계속 너는 이거 때리고 자 너는 다음으로 해군함정을 한번 때려보자 해군함정 안 맞으려나 그렇진 않겠지 파워드 기절 넌 거기서 때리고 너도 거기서 때리고 나도 때려볼까 죽이고 죽이고 뭐? 자 자 자 왜 이렇게 민망하냐 아 요리 형 왜 죽었어? 우와아아아 장난하네 장난아니에요 장난아니에요 이대로는 안될거같아요 이대로는 안될거같고 이거는 어서오세요 여기야 가고있습니다 그리스 위 saving 인마 위 위 모 렛디 요 용 용 용 야 이렇게 걸어봤자 자 여기까지 저장하며 하고요 그리고 소환소 불러내여 불러낼 수 있는 소환소는 다 불러내여 대바로 아 드렁보레스도 있구나 여기에 가속 때리고요 그리고 개선된 가속 다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다 무적구체 다 걸어주고요 오케 아 우리 아 얘네는 안되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는 크레르 글로그랑 자 자장하고요 나와 일단 돌파로 얘꺼 없애고 너희들 빨리 가 오케이 너 고 여기서 죽여 여기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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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 오케이 아이고 죽었어 자 너도 돌파 애들 돌파때문에 그렇구만 돌파 야 다 죽어 아유 뭐야 너희들은 뭐하냐 너희들도 싸와봐 아무리 대충한다고 하더라도 어 너 이거 맞아볼래 자꾸 누구한테 맞는거지 근데 자꾸 누구한테 다 맞네 응 응 응 야 트래고모레스 한 방 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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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따, 몰티스, 타레이 아이 왜 왜 이路 아 나 진짜 쟤는 도대체 몇목이까지 아 이제 맞네 아 아따 다 죽였네 네 죽였네요 타라라치 이동속주가 2점 빨라짐 음 고속 이동할 수 있는 뭐 아니요 이런 전투가 아직 4번 더 남아있어요 3번 더 남아있어요 네 아직 축하하기는 일러요 지금 첫번 때를 통과했을 뿐이야 3번 더 남아있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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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판으로 돼서 드로이드 곤충 소환을 못해가지고 거시기 하단 말이야. 다시 걸어보죠. 뭐 민스크야? 민스크? 민스크 힘채가고 힘 올려주는 러멘 그거 다 했어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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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주아주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많이 많이 부르고 있죠 자 저장하구요 이제 소화물을 슬슬 부르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가보자 자 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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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째 자 가보자 파파 어쩌고 저쩌고 파파 어쩌고 저쩌고 파페 뭐 어쩌고 저쩌고 파페 너도 어쩌고 저쩌고 어 어 저는 아비랄지 어 얘 마법쓰는거 보니까 쩌 칼벤 하나 걸어주고 아비랄지 기어오는 파멸 어 기어오 파멸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오오오!! 얘 뭐야? 우와 자 돌파 얘들한테 쏴줘요 들어가서 뭐야 왜 불하설 쏘는거야 참아자 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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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롤 롤 롤 야 노 이펙트라는데? 야 너 왜 우리편 배신했어? 얘 배신했는데? 왜 이렇게 하는거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흥 이야아 어 진실의 시야? 아, 얘 뭐하는 놈이 되니까 안 죽어? 오! 이 모엔 터졌어! 흐흑 와아.. 이번엔 어려와가지고 깨졌어! 네 빨바리엘 빨바리엘 오케이 아 해가지고 어쩔 수 없네 예 파삭하고 사라진게 이모님이었어요 퀄리엘 보니가 이 게임은 최고로 이쪽으로 피해서 러스 피하고 어우.. 쟤.. 스턴 걸릴 것 같은데? 파워드 기절.. 기절 에너지가 쟤 크게 상처해 봅니다 될 것 같아요 또 노이펙트래 아니.. 너의.. 화살 잘 좀 쏴봐 최고의.. 우리팀 최고의 딜러 아니야 돌파.. 뭐야 뭐야 끝났네 끝났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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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이게 뭐야.. 클럽 때릴 때마다.. 화이어볼 폭발.. 흐흐흫 폭발망치네 폭파.. 폭팔막대기 때리면 폭발하는 막대기 아흐흐흐흫하흫 .. 때리면 뻥하고 폭발해요 자 하나 이제 두개가 남았는데 하나 하고요 총 4번이죠 갈망의 potencia 헉 다는 쓰이는 거에다가 고의 위험을 보게 된 것은 두개의 맛을 만나면 두개의 맛을 만나면 두개의 삶은 두개의 맛을 만나면 두개의 맛을 만나면 두개의 맛을 만나면 방송중요? 보통은 원래 12시,1시에 종료하는데 보통은 원래 그랬어요 아이고 잘못했네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am here to serve you. 고맙습니다. What is my task? What is it that you ask? Do you need something? It's a very good task. Okay. I have to move on. Okay. Here is speed. Okay. Okay. I am busy okay? I am busy. Yeah? Okay. 자장하구요 자 이거 아니 클레이닝 아 왜 데미니스인줄 아네 아자만테스 리치인데요 어 고 아 쟤를 어떻게하지 아 쟤 내성을 낮추고 뭘 어쩌고 하곤 올해 미아는 그거라 돌파가 안통하는데 해결법은 죽음 주문타깃밖에 없는데 음 아빌랄지 일단 저항력을 낮추죠 한놈밖에 없는건 상당히 편하지 저항력 저항력을 사연발로 낮추고요 때리고 뭐 저항력을 아참 내가 언데드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성포구 스가 스 봉인? 안돼 봉인 안당했어 왜그런진 모르겠지만 오호 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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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어요 너 도망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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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가장 어려운 전투가 남았네요 이제 이 이번엔 뭐냐 슬링 아이고 아이템이 그냥 대박이에요 저 저 공격할때마다 50% 확률 상대핵성을 중독시킨다 라운드 어 오 1초 2 이.. 이것도 괜찮다 하루에 다섯 개의 블랫을 만들 수 있다 다섯 개의 블랫을 만들 수 있다 쓰고요 저기 가까이 있다고? 아직 안 죽은 애가 있어? 다 죽었죠? 에드윈드 레벨업이 있나? 시간 정지가 없어서 굴의 마법이 없어가지고 에드윈드 시간 정지 있으면 시간 정지 해놓고 이것저것 다 쏠텐데 자 이제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제 업무가 무엇인가요? 제 최선을 할게 원하십니까? 원하십 뭐 절? 원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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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 왠지 뱀파이어가 나올거같은 기분이 살짝 저장하구요 어? 뭐뭐야X3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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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지지들끼리 욕을 해 아 왜 아 웃긴놈들이잖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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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장하구요 마지막 어? 뭐야 아니 이럴수가 럴수가 럴수가 툭 끝이었잖아 저게 야.. 끝이었어 자 이렇게 예 전투가 끄진 않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끝